진바다 아 진바다 너무 좋아요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우리 인생과 같은 것 같아요 행복도 끝없이 밀려올 수 있고 불행도 끝없이 밀려올 수 있고 행복과 불행 우리 인생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마음도 성장시키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밀려오는 파도 그렇지만 파도도 저렇게 거세게 밀려와도 부서져 버리잖아요 우리 안 좋은 일들도 싹 부서지는 날이 올 거예요 화이팅 아 아 숨차 스페이스 워크 포항에 거기 왔어요 오 지금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줄 썻는 거 보이죠 줄 썻는 거 보이죠 오 멋있다 저까지 가가 사진 한 번 찍고 빨리 내려갔겠다 다시 어? 아니 근데 우리서가 있던데 아 짤라 이렇게 짤라 올라갔다 가든지 저길 저길 올라갈 거예요 좋다 멋있어 이 금방 한 바퀴 들고 온다 이거 이 금방 한 바퀴 들고 온다 짠 와 하늘 진짜 맑다 내 구조가 2구조예요 여기서 사람만이 오직 하루야 이게 뭐야 창틀을 찍고 나 진짜 그랬어 내가 그렇지 여보조요 뭐? 뭐? 어머머머머 저건 아니다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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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우와 진짜 있네 우와 진짜 있네 우와 진짜 있네 엄마 스페이스 워크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무서울까봐 잡아줄게 이거 하나도 안 무섭다 이거 하나도 안 무섭다 오 너무 좋다 어디로 가지 이쪽으로 와 좋다 저기 바다도 멀고 오 흔들린다 이거 오 진짜 흔들린다 이거 괜찮은데 어머 어머어머 이게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아 진짜 흔들리네 여기 여기가 흔들린다더니 여기가 흔들린다더니 여기가 흔들린다더니 여기가 흔들려요 엄마 아래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우와 진짜 흔들려 엄마 재밌구만 흔들리니까 엄마 너무 이쁘다 저기 바닷가 갔다 왔던데 있잖아 우와 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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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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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네 반대쪽도 가야지 제가 팔을 가만히 있어 볼게요 여기 막 흔들려요 진짜 이게 흔들리는 정도예요 어... 이렇게 흔들린다 진짜 이렇게 흔들린다 진짜 사람들 엄청 많이 왔어요 저기가 포항제철 흔들린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 온대 안 무섭지? 응 다 흔들린다 전체적으로 다 흔들린다 다 흔들린다 전체적으로 저기가 제일 무서웠어요 음 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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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서 여기는 더 재밌는 것 같아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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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라든지 흔들린다 치아 흔들린다 걷고 흔들린다 세상이 아래에 도착합니다. 이따가. 이따가. 엄마. 아래. 여기. 이제. 내려가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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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줄 서있다 다 갔다 온 거야. 저기도 가야지. 난 너무 즐거웠다. 별거 아니지, 아버님. 괜찮지? 억수로 무서울 것 같았지. 근데 괜찮아. 술 한번 봐. 딱 우리 그때 오기가 딱이었네. 빨리 찍어야 돼. 이거 찍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보는 하늘이 정말 맑다. 가자. 저쪽도 갈까? 가지마 아빠? 집어가 그냥. 가지마 저쪽은. 무서운가 봐. 무서운가 봐. 오빠. 천천히 형님, 손 좀 해주세요. 아, 여기 있어요. 야, 우리 형이 안 흔들려. 야, 여기 흔들린다는 걸 처음 알았네. 야, 여기 흔들린다는 걸 처음 알았네. 야, 얘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멋있다. 야, 여기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너무 맛있어. 신장. inqu시장. 뭐. 응, Anh, 어디서만 infect? 야, 잘 봤어. 야, 나, 잘 봤어. 야, 나, 너 나를 ㅎㅎ 찜장 우와 머리카락 날린거 봐 저 환호공원에 여기 놀러왔어요 너무 좋아요 스페이스 워크 진짜 한 번쯤 와볼만한 곳이에요 멋있어요 좋아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안녕 저기가 바다구요 지금 이게 흔들려요 진짜 제가 난간을 딱 팔을 올려가 있으면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흔들린 정도가 괜찮을 정도 아주 스릴이 있을 정도의 흔들림이에요 이게 흔들린거 같아요 그리고 흔들린거 같아요 약간 흔들린거 같아요 여기가 흔들린거 같아요 근데 다 흔들린거 같아요 너무 흔들린거 같아요 어 드론이다 저기 드론 떴어요 보이나요 드론 너무너무 좋은 곳에 와서 저 힐링하고 있어요 우리 유치님들 사랑합니다 모든님들 이렇게 좋은 곳에 지금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 우리 많이 다니세요 정신건강 몸건강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서 가기 아쉬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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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코 회장 최정우 회장님께서 이거 기부하셨네 스페이스 워크 밑에서 본 스페이스 워크예요 위에서 올라가서 쭉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밑에서 보는 것보다 진짜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 작품을 이어갈 때에는 항상 성자들은 정말 안 될 수 있어요 위에서 이젠 10 111 121 7 10 멋있어요 진짜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고 있어요 뭘 쉬죠? 좋다 또 봐도 좋다 가기 싫어 한 번 더 올라가고 싶어 ㅋㅋㅋㅋㅋ 여행 추천 오 아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인다 좋다 오늘 밤 오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전망대예요 전망대 왔다가 가는 길 이 길에 보면 지금부터 사람들 엄청 많이 왔다 저기가 잘 안 보이네 보이시죠? 저기가 내려와서 내려와서 올라오려고 제가 그랬어 나는 또 신랑이 용선이 아빠가 얼른 전망대에 올라오려고 응 얼른 와 야 어디가 요리 올라오라고 뭐야 어디가 요리 올라오라고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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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려 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